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시간 추식매매 방송 오늘 6월 13일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00만원으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해외선물 크루도일 실전매매 방송 리딩방송은 아니니깐요 여러분들은 제가 프로젝트 잘 운용하는지 보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일선이 45.89죠 오일선을 일단 돌파했습니다 이격이 크구요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말씀 드렸는데 이렇게 보시면 하락했던 날이 하락했다가 상상한 날이 14일이고 오늘로 14일 째입니다 그러면 변곡점 구간이다 어제부터 제가 말씀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방도 탄탄하게 지지를 하고 있고 오일도 뚫었기때문에 상방도 열려 있구요 오늘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곡점 구간 오늘도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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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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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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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분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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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